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 입니다 정치가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컨텐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흘러가는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느낌으로는 이준석 이라는 사람은 아마 신당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나온 상태에서 다시 쿠키만에서 아주 좋은 자리 하나 맡으면서 용산에 꼬봉한다? 그건 그 정도로 할 거면 애초에 지금같이 하진 않았겠죠 하 여튼 저 사람도 정치꾼이긴 정치꾼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공천이나 이런걸 앞두고 막 밑에서 이제 어디에서 발굴해 와요 근데 진짜 자신의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그런걸 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다 까발려지거든 그러면 기존까지 그 사람들의 쌓아왔던 그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막 논란이 되고 그러면 사실 포기해버리는 이들이 많죠 그런 어떤 장관이나 공천에서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이유가 그게 소위 정치꾼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일반인들인데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강국기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호되게 당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꾼이라는 건 진짜 뭐랄까 욕망이나 열망이 강해야 돼요 그래도 저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정치꾼 정도라고 하려면 적어도 밤에는 대통령 꿈꾸는 화장실에서는 대통령 꿈꾸는 혹은 룸사롱에서 누구 주무르거나 혹은 딸다리 한번 치고 나면 적어도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욕망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정치꾼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보면 열망은 있는 것 같아요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그득그득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충분히 정치꾼의 자질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 주변에서 다 봤죠 박근혜 주변에서도 봤고 바미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력이 나올 뻔했지만 붕괴를 하는 걸 지켜봤죠 그게 아마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뭐랄까 자산일 거예요 비록 바미당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제3당이라는 구조가 대단한 열망을 바탕으로 밀어올려졌지만 결국 붕괴했죠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실패까지 다 봤거든요 그걸 안 풀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저 사람이 바미당 속에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풀어놨을 건데 의외로 많이 아주 중요한 것들은 많이 안 풀어놨어요 자기와 안철수의 갈등이나 그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들이나 그런 걸 약간씩 약간씩은 얘기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건 나의 내가 나 정도 위치에서만 알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다라고 해서 뭔가 아껴두는 것 같아요 맞겠죠 제3당이었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걸 탄생부터 해체까지 다 봤다면 그건 거의 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극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한 대부분은 다 원로 정치인들이거나 나이 들었거나 기성 근데 거기에서 가장 젊은 열망 가득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거든요 아마 그걸 자기는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것 같아요 본인만 아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켜봤고 사실 박근혜 옆에서는 끌어올려졌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인물로서 끌어올려졌고 바미당에서는 중심에 있지는 않았어요 바미당에 있긴 했지만 얼굴마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그 주류에서 상대적으로 돌꼰대들이 주르륵 가니까 뭐 거기에 묻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결국 자기가 주도해서 막 가장 앞에서 끌고 간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 가까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 박근혜 때부터 시작해서 바미당 그 다음 지난 선거 정도까지로 보면 포물선이 어때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흐름상으로 본다면 체급이 계속 커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다음은 뭐예요 사실 크게 없어요 지금 지난 그 작년 재작년까지 그 흐름으로 본다면 거의 김종인이라는 전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비슷한 위치까지 갔죠 거의 킥메이커 역할까지 하는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참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위 정치 암황에서는 그 마지막을 실패했죠 최고 권력의 대통령이 되는 건 실패를 했고 그도 욕심은 있었겠죠 그래서 정치권 주변에서는 계속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굳이 따진다면 일본의 어떻게 보면 총령의 형태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총리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총리로 밀어올려지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대한민국에서 그냥 대통령 꼬부니까 결국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정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의료보험이나 시스템이나 국가의 시스템 초기에 자리 잡을 때 직접 그걸 설계하던 그래서 그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심지어 그에게 자문을 구했던 그러니까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의 기태를 잡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어야지 특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력이 많기 때문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뭔가 욕심이 났을 거예요 독일에서 공부했고 한국의 중요한 중심에서도 봤는데 문제는 뭔가 계속 삐걱삐걱한 거기에서 아마 자기가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근데 심지어 대한민국은 굉장히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대통령이 되는 방식이고 그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휘두르는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아마 거기에 굉장히 꽂혔을 거예요 슬프게도 그 최고 권력자까지는 못 갔죠 그럼에도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기술로 본다면 거의 뭐 최고 수준이죠 그 사람이 아마 자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준석일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시절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준석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압축된 버전이죠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이미 굉장히 마지막 직전까지 갔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이준석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뭔가 투영해서 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앞에서 바이마르 공항국을 얘기했던 그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이마르 공항국의 그 흐름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개인화가 됐을 때 극단위로 나뉘어져요 자 이건 이창용이가 어제인가 발표한 그 내용을 우리가 풀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창용이 얘기하는 건 어제 무슨 어디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방사회가 무너지도록 뒀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과 중심도시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과 완전 다른 격차로 나뉘어져 버리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시 풀어서 보면 그 사람은 그걸 지방과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한 도시 안에서 구조 안에서 이미 같은 지역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뉘어진 거예요 맞죠?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다음 가정을 꾸린 사람과 못 꾸린 사람 근데 이 구조 속에서 이미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자본의 팽창으로는 국가정책이 가야 되는데 그 자본의 팽창 정책으로 가지 못하는 거기에 같이 발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뉘어졌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집단이 아니야 일본의 80년대 70년대처럼 모두가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정사원이 되고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평범하게 정년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그게 일본의 70년대 80년대예요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일본의 80년대 중후반이죠 뭔가 다 짜갈라지고 이제는 자본 팽창이 극단으로 일어나고 거기에서 계층들이 나뉘고 여자들은 위만 바라보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고되어버린 남자들 버림받아버린 남자들 그 남자들은 다른 세계를 찾아가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수가 아닌 과거라면 소수였지만 이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개인화가 되는 그 과정 그게 일본의 80년대예요 근데 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빠져들 수 있는 오타쿠 문화 같은 것들을 일본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들이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건 무조건 분노나 폭발하거든요 저 잘난 새끼들 저 돈 있는 새끼들 저들은 가정을 고르고 아이를 낳고 번식을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건 어마어마한 분노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90년대, 2000년대고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점이 딱 그거예요 일본의 80년대 중후반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미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가 집 있고 아버지가 돈 줘서 전세 갭 투자할 수 있고 아버지가 대학교 좋은 곳까지 보내줬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집의 사람과 부모가 돈 많이 얻고 부모가 집 얻고 뭘 지원해줄 거 없고 내가 대학을 낳았는데 취업을 제대로 못한 사람과 같은 시공간에 있어도 슬프지만 이들은 극단적으로 갈린 거예요 이걸 굉장히 풀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묘하게 이창용이가 얘기하는 거죠 지방의 구조가 수도공간에 너무 결이 떨어지게 가버리면 그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돌아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는 이 시점 에서 일본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바이마르 공학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 개인화된 이들 그 개인화된 이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기존의 구조를 지속하려는 이들과 개인화된 이들은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양당으로 더 뚜렷해지죠 그리고 그들은 더 자신들 세계를 위해서 더 강성을 밀어올리는 거예요 권력을 주고 야 권력을 행사해 야 더 우리 쪽으로 더 강하게 더 더 더 우익은 우익 쪽으로 좌익은 좌익 쪽으로 더더더더더더 양갈래로 그냥 영원히 멀어져가요 멀어져가고 거기에서 어느 한쪽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이쪽이 히틀러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저쪽의 반대편에서도 조틀러 좌틀러 뭐가 됐을지 모르지만 히틀러와 비슷한 형태의 인물은 다 왔을 거예요 그저 다만 이번 게임에서 이쪽에 히틀러가 있었을 뿐이에요 밀어올려진 건 양갈래로 나뉘으면서 극단적으로 더 강성을 원하는 거예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이제 서로 탕평하고 서로 그게 왜 안 되죠 왜 모두 다수를 위한 왜 안 되죠 바로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같은 구조 안이 아니지만 라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80년대도 그렇고 같은 시공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들의 자본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180도 다른데 그건 이미 개인화가 된 거예요 과거처럼 야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야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야 우리 다 이번에는 같이 잘해보자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자기 쪽 자기 쪽 우리도 지금 딱 그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지지자들이 야 시발 180도 줬는데 저 보수 새끼들 뭐가지 왜 안쳐 야 180도 줬는데 저 문과 새끼 저거 너무 흐리멍텅해서 저 시발 뭐 권력도 못 휘두르네 야 저 새끼 보네 야 문과 너 꺼져 꺼져 더 강한의 밀어올려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든 사람이 그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소위 찌재명을 밀어내려면 찌재명보다 더 강한 강성이 그 자리를 내야 돼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다음 그 권력의 어떤 핵심으로 올라가려면 찌재명보다 더 강성이 더 표를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찌재명보다 더 강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찌재명은 지금 정도의 스탠스면 사법 리스크만 버텨내면 무조건 다음 대통령이에요 흐름상으로는 그냥 이건 게임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다음 대통령으로 사법으로 인해서 뭔가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것만 아니면 무조건 찌재명은 대통령이다 자 그럼 반대로 이쪽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쪽에 족보 없고 연관 없고 심지어 바로 직전에 그 당의 정신적 지지였던 박근혜 목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파들은 왜 그를 밀어올렸을까요 희열이 있거든 최고 권력자도 목을 치네 오 개꿀 시발 그러면 저 강력한 칼을 휘둘러주겠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180석을 만들어줬던 그 열망과 똑같은 거예요 야 칼을 휘둘러 이쪽에서도 뭐다 그러면 실제 칼 잘 휘두른 애를 밀어올렸죠 그리고 권력이 됐죠 그리고 뭔가 두리뭉실하니까 이쪽에서도 강성을 원한 사람이 다 돌아선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이건 뭐 문재인 시즌2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면 문재인인데 문재인 시즌2야 아마 그 입장에서는 저쪽으로도 나왔을 수 있겠죠 저쪽과 이쪽 어느 쪽에서 나올까 고민이었는데 저쪽으로 갔으면 사실 대표로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제명이 너무 강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표현을 하고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걸 원하는 열망을 이겨내질 못했겠죠 물론 저쪽으로 나가서 대통령이 설령됐더라도 실망을 했겠죠 왜 문재인 시즌2거든 이쪽으로 나와서 흐리뭉트한 걸 보여주는 것에서 아마 저쪽 지지자들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할 거예요 야 저가 저 사람이 이쪽에서 그냥 별일 없다는 듯 해서 순서 지키고 권력이 됐다면 그저 순번 하나 날렸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쓸어내리겠죠 저쪽으로 가서가 참 자행이다 왜 저쪽으로 갔는데 뭔가도 처벌하지 않고 하는 건 너무 좌파들이 진보들이 전혀 아쉽지 않은 정책이고 오히려 보수에서 얘기하는 자기들이 리스크를 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돈을 벌면 니들 거잖아 리스크 레버리지를 땡기면 그러면 반대로 그 리스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감수해야죠 그건 소위 이쪽의 정통 자유시장 경제를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영에서는 그게 맞죠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 쭉 정책들을 보면 일관되죠 약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죠 근데 그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뭐죠 완전 그냥 구조 룰을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왜 리스크를 졌는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거든 국가 권력자가 그들을 다 살려주거든 이건 지금 다른 게임판이 된 거야 여기에서 정통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들만 안타깝게도 아니면 뭐 부모집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지지하는 그래서 지지율은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이준석은 확실하게 뭔가 자기가 충분히 힘이 쏠리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열망은 다시 이준석으로 쏠리고 있어요 새롭게 저 사람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이미 굉장히 빠른 실망을 했고 사드론 러쉬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초기에 빠른 실망을 했고 그들이 둥 떠버렸어요 물에 기름처럼 둥 뜬 상태에서 그들의 열망이 지금 둥시둥시 떠있는 거죠 그걸 이준석은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다시 끌어모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제 애매할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강한 뭔가 강한 지도자가 나오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용산의 저런 느낌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결의 강한 지도자가 나오길 원해요 그 강함이라는 게 뭐 그냥 법자라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까지 뽑아왔던 그 병신같은 대통령들이 아니고 뭔가 진짜 이제는 좀 발전적이고 미래적이고 다른 대통령을 가지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건 바이마르 때도 그랬고 일본의 80년대도 그랬고 그게 지금이에요 우리도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극한으로 자본팽창 구조는 붕괴하고 미래는 어두운 게 분명해 근데 여기에서 지금처럼 계속 병신같은 대통령들을 핑퐁하면서 이쪽쪽쪽 뽑아가면 계속 병신들이 열탄갔다 냉탄갔다 냉탄갔다 냉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미래가 끝나는 거야 이거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그 사람들이 아 씨발 뭔가 뭔가 전혀 다른 강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망들이 이제 사람들 생각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둥실둥실 이준석은 이제 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지역구 빼고 자기 지역구 빼고 그래서 이걸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신당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건 실패하든 말든 신당으로 나오는 게 맞고 다만 자기를 잘 포장한다면 난 실제 바미당의 핵심에서 왜 그들이 탄생했고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시점에 딜레마고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뚜렷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제3정당은 실패한다 제3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정당은 결국은 좌나 우나 한쪽으로 흡수 통합된다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20몇 년 동안 오면서 흘러온 거 가까운 시점에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너무 그걸 공식화했어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되게 되겠어? 안 되지 야 예전에 봤잖아 그게 사람들 내에 다 박혀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겠죠 아마 이준석이 그래서 명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마치 지난 문재인 때 분노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던 것처럼 그건 충분한 명분이죠 오히려 옆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쪽쪽쪽도 결국은 다 답답하다 새로운 곳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새로운 제3의 정당은 모두 실패했다 라는 것이 이미 사람들에 대해 다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준석의 자신의 명분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바미당이 왜 성공하고 왜 시작되고 왜 성공했고 왜 결국은 실패했는지 해체가 되었는지 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난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만드는 정당은 신생 정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3의 정당이 아닌 제1당이 될 것이다 라고 충분한 명분을 잘 포장해서 내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기 직전에 그쪽 쌍 밀면서 다음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정당에 새로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에이 너무 어리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갈이가 되어야 될 때가 됐어요 기존의 정치구조나 기존의 정치인 씨발 쓰레기 새끼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건 우리가 모두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답을 못 찾고 있죠 다 무서워서 동굴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동굴 밖으로 범의 울음 소리가 들리고 뭔가 너무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그 동굴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는 거야 다들 이 동굴 속에 있는 거야 일단 그래서 잘 포장하고 잘 명분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설득 잘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참 다행인 건 김종인 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 김종인은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분명히 독일에서 공부했고 독일의 한계 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도 봤고 당연히 거기에서 한국의 구조에서 김종인은 한계를 분명히 보고 있고 그 한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기술이니까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는 전혀 달랐죠 양상이 왜 굉장히 파급력이 빠르거든 지금은 이준석이 말 한마디 하면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그걸 거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봅니다 펜코나 아니면 SNS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원래 정치인의 말은 시간이 느려요 불과한 우리가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치인의 말은 다음날에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최소한 뭐 한 10몇 시간 이상이 지나야 되죠 근데 지금 이준석 같은 정치인의 말은 거의 3분에서 5분 사이에 지지자들에게는 쫙 다 퍼져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준석이 밖에서 모이는데 어? 지지자들이 몇 명하냐 그건 옛날의 방식이에요 80년대 운동권들의 그때의 방식이죠 야 뭐 일도 없고 개백 쓰고 시바 어? 근데 테러만 일으키고 뭐만 하면 돈이 어디서 알아서 나오면 그거 다 가죠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시위하는 사람들 다 누구야 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어? 노조잖아 야 오늘 시위하죠 파업하러 간다 이번 주 간다 라고 하면 버스 쭉 오고 먹을 거 다 주고 그거 타고 가서 참여하잖아 그거 말고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얼마나 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삶이 팍팍한데 옛날처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봐봐요 그때 국회의원 선거하면 막 어디 강뚝이나 운동장이나 그런데 막 진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오히려 왜? 다 놀고 할 것도 없고 뭐 일하다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고 그러니까 그냥 막 쉬어 다 가져오 뭐 있다 그러면 그거라도 볼게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세상이 됐다니까요 오프라인에서 왜 강성 지지자가 많지 않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후원금 보내고 정치적인 권한을 넘겨주고 그 다음 선거에서 표를 보여주면 되니까 실제 그게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그거면 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왜 나오지 않냐 피켓 들고 왜 하지 않냐 그런 무식한 얘기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준석의 장점이 그거죠 온라인을 잘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빨라요 강성 지지자들이 있고 결국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한계죠 한계를 넘어서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현 정부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굉장히 여론이 좋았죠 온라인이 다 보수화가 됐죠 그게 간접적으로 쓰리쿠션이죠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들이 같은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고 옹호를 해줬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젊은 새끼들 열망 있는 새끼들이 다 선동하고 다니는 거야 여론전하고 아니면 쾌쾌묵은 얘기하면 틀딱틀딱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거리면서 댓글 쓰고 다 비추 누르고 격출시켜버리고 소위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다 했거든 그 젊은 새끼들이 근데 그 새끼들이 돈을 주냐 사이버전 하는 돈 받고 하는 시발놈들이냐 그것도 아니야 자발적으로 시발 돈도 없는 새끼가 알바하는 새끼가 편의점 배달하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가 물건 진열하다가 시발 댓글 쓰고 팬코 같은데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물건 진열하다가 댓글 쓰고 배달하는 젊은 애들이 배달하다 말고 시발 옆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댓글 쓰고 진짜 진짜 시발 풀보리 같은 새끼들이 달려들었다고 왜 뭔가의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그 답답함을 뭔가 이준석이 풀어줄 것 같거든 그 이준석을 봐서라도 같이 하는 정치인에게 열망을 간접적으로 보내줬던 거야 그게 온라인에서 여론전이었어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자발적으로 근데 이 시발 진짜 미친 개새끼들처럼 무릇떤는 강경품 걸린 새끼들처럼 무릇떤는 그런 시발 열망적인 열망이 있는 새끼들이거든 그러니까 온라인이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저도 온라인을 90년대 중반부터 했어요 뭐 키텔이라고 하면 뭔지도 모를걸요 대부분은 거의 초기가 이제 키텔이고 키텔 다음에 이제 소위 4대 천리안 나오누리 하이텔 유니텔 4개 정도 초기에는 하이텔 유니텔 뭐 이런거 그 다음 나오누리 그 유니텔 이 4개 커뮤니티 다 했어요 거기에도 게시판이 있으면 시발 그때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했어요 그 뒤에 뭐 인터넷에 뭐 딴지를 보나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최근인거고 그때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물어 떳는 미친 관계공권 걸린 새끼들은 제가 작년에 처음 봤어요 제가 온라인에 20몇년 나름 커뮤니티를 이렇게 오래 했다는 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근데 키텔부터 해왔던 정치 게시판을 둘러보면서 이제 거의 정치에 빠져있던 미친 새끼였던 제 입장에서 이 정도로 관계공병 걸린 미친 지지자 새끼들은 제가 작년에 처음 봤어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젊은 새끼들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걔들은 솔직히 아 이런 얘기는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요 이 정도로 열망 있는 젊은 애들이 네 마치 이게 아마 그런 거겠죠 과거 80년대 90년대에 김대중에 대한 열망이거나 김영삼은 그 정도의 열망이 있는 지지자들이 많지는 않았고 마치 김대중에 대한 열망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무현에 대한 열망들 그런 유들이 아마 이런 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들이 왜 노무현을 추모하고 김대중을 추모하고 그럴까요 그 열망이 남아있는 이제는 기성세대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허구한 날 뭐 저쪽에서는 뭐 되면 노무현 무덤에 가서 절하고 김대중 무덤에 가서 절하고 그러죠 근데 심지어 이준석은 지금 살아있는데 너무 젊은 애인데 그 열망이 있는 지지자들이 존나 많아 심지어 걔들이 존나 풀뿌리같은 시발 독한 새끼들이요 돈 많은 새끼들은 또 등을 돌리거든 자기 이해관계와 틀어지면 등을 돌려요 근데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새끼들은 진짜 풀뿌리같은 새끼들이요 존나 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없다는 게 돈이 아니고 굳이 얘들이 삶에서 사실은 뭐 부자들 돈 있는 애들처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게 아니야 그냥 그 삶에서 뭔가 희망을 찾고 싶은데 그 답답함에서 있는 그 열망 그 열망 때문에 이 새끼들이 진짜 독하게 달려들고 있어 근데 이런 지지를 받는 이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준석은 뭔가 밀어올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김종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 최근에 만난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얘기를 했겠죠 아마 김종인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년의 4월 총선은 그냥 쉽게 민주당이 200석 가져가면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으로도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죠 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뭐다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다 요즘에 아몬드나 콜라도 많이 먹고 건강 잘 챙겨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그렇네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이제 아주 고생하셨고 쏙 쉬시고 선거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총선 전까지 정치 얘기 바짝 해서 좀 꿀 좀 빨아볼게요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